사장님 사장님 살려봐 판자 왔다 판자 끝났어 끝났어 한 팀 끝 몇만만 펴줘 반투에서 쏜다 굽진 않아 뚜벅이 그 아파트 끝났어 나중에 살릴게 나중에 못 살릴 것 같아 기다려봐 뭐래 1밖에 안남았을때 1밖에 안남았을때 확필된다 확필된다 확필되고 내 오른쪽 위에 찻소리났네 1번 내렸다 지금 안돼 1번에 둘이였어 아마 얘네가 걔인가봐 저거 창고팀인가봐 2번? 창고 라인에서 왔거든 더 위에 능설 없는거지 아 미안 미안 아 좋은데? 아냐아냐 하나닦아 하나닦아 핑에 있어 핑에 1번이야 잡아 다잡았어 괜찮아 순스킬 주자 깠어 1밖에 났어? 1밖에 났어? 순스킬이 중요한게 나이스 딱 4마리 딱 4마리 무서운 정의 아니 자꾸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누가 수료탄 간거지? 내가 갔어 2개 이거 그리 앞에 찍어줘 이만 잡아주면 돼 콕 들어왔다 2번 계절이야 차에 둘까 차에 둘까 차가 정확히 올라 나이스 나이스